오른쪽 나이스샷 여기에서도 드리프트 나오세요 날 화나게 하지마 막한 드리프트 나이스샷 오 미끄러워 와 진짜 미끄럽다 나이스샷 굿 여기 있는 발판을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다음에는 배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 사퍽 느낌 제대로 나죠 모두 여기 딸깍 모두 다퀴 딸깍 모두 여기 딸깍 모두 다퀴 딸깍 이거 계속하면 고장날거 같은데 아 왜그래 왜왜왜왜 너 사퍽 아니야 정신차려 아 잘오고 있어요 나이스 드리프트 아하 어두워서 잘 안보여 나의 실력이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 큰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겠습니다 A번 A번 아이고 세상에나 빨리 나와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아 아무도 없는거 확인했죠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표까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최고의 차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어 제가 1인칭 운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3인칭으로 다시 바꿀게요 어우 역시나 이게 편해 제가 드리프트 튜닝을 하고서 여기 한번 내려가볼게요 갑시다 주바하트 P키 눌러서 제가 드로모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런식으로 됐구나 얘도 다 레고 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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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하이어반 갔습니다 하이어반 갔습니다 오케이 와 보시면요 한번의 충돌로 차가 전부 다 찌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밍 런처를 최대 몇백까지 버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8사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 나이샤 뒤집혔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 제 캐릭터의 머리의 절반이 땅에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디클라스 토네이도 람파다티 피갈 베네펙터 글랜데일 커스텀 페가시 인퍼런스 클래식 람파다티 트로퍼스 랠리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그리고 백말 돌파 그리고 백말에서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렇게 팍팍 늘진 않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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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나빠했네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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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